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는 일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. 꿈치 않고 오늘 하루 또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정성으로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세요. 우리가 조금씩만 나누면 이곳 아이들이 꿈을 꾸며 살 수가 있습니다.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희망을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내일을 소녀시대의 유나도 저 김현중도 저 지창욱도 희망TV SBS와 함께합니다. 아프리카 아이들을 살리는 일에 희망TV SBS와 함께